이 시간에는 제 생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의과대학을 다녔면서 우리 몸에는 재생을 하지 않는, 병들에서 죽어버리면 재생이 하지 않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세포는 한번 죽어버리면 그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뇌세포가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생되지 않기로 알려진 뇌세포는 죽어도 재생 안 한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신장세포, 콩팥세포도 한번 병들어 죽으면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연골도 달아서 없어지면 새로운 연골이 생겨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심근, 심장은 심근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이란 건 근육 근자죠. 그 근육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심근세포도 한번 죽어버리면 새로운 심근세포가 재생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심근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 신장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 연골도 재생하지 않는다. 이거 다 이제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다. 모든 세포들이 다 재생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뇌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면 중풍에 걸렸을 때 완전히 치유될 수가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타트를 통해서 뇌세포가 완전히 재생해서 중풍으로 마비가 되었던 여러 환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중풍이 왔을 때 어느 정도 회복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설명할 때도 우리 의학계에서는 그것은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서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체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된 것은 아니라 안 죽고 살아남아 있는 뇌세포들이 기능을 더 활발하게 해서 좀 좋아지는 현상이 있을 뿐 죽었던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다. 그게 현대의학이 강력하게 가르치던 학설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주장을 우리가 미국말로 도그마라고 합니다. 도그마 그래서 강력한 주장으로 가르치는 도그마틱한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뭐 때문에 무너졌냐 하면 뭐라고 그랬다? 무너졌는데 무너진 이유가 옛날에는 몰랐던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단문을 접붙습니다. 자, 줄기세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그 치유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 줄기세포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보여드릴께요. 재미있는 그림인데 이게 뭐를 나타내고 있냐 하면 파란 부분은 무의식 노란 부분은 의식 희끄무리한 부분은 의식인지 무의식인지 무의식인지 아리까리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잠재의식이란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게 다 의식에 속하지만은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의식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무의식이란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가 전혀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생겨도 여러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중에 암세포가 생겨요. 그런 것은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파견해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여러분의 무의식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박수를 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이러는 사이에 무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의식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죽어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 중요한 일들은 우리 생존의 생명유지의 중요한 일들은 압도적으로 대부분이 다 뭐예요? 의식이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도 있을 뿐 아니라 또 누구도 있어 악령도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소연을 저한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박사님 강의는 다 옳습니다. 제가 다 인정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계시죠? 우리 홈페이지에 질의응답란에 최근에 올라온 글인데 박사님 강의 다 듣고 박사님 뉴스타트가 옳다는 것 항암치료라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이성적으로는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항암치료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박사님 뉴스타트 강의가 맞다는 것은 뭐예요? 의식적으로 맞다는 거야. 맞는데 어디에서 무의식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무의식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때문에? 거짓 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담배를 꺼내야 되겠는데 끊는 것이 옳다. 의식적으로는 확실해, 안 해? 확실한데 아, 끊기가 뭐예요? 씻고 자꾸 피우고 싶어? 이 무의식에서 결국은 결정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은 여러분의 의식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무의식에서 작동하고 있는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누구가 필요해? 아,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서 자꾸 박사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도 설명을 듣고서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뭐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선택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또 안 돼. 그럼 박사님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신 건가요? 쑥스러워서. 그럼 기도하는 게 쑥스러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봅니까? 왜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쑥스러울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속에 내 무의식에서 작동하고 있는 악령들이 쑥스러운 마음을 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는 소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악령이. 너 뭐 기도할 줄 모르잖아. 그래도 기도하려드라. 하나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악령이 뭐라고 그러게? 그거를 쑥스러우라고 해요. 그거를 쑥스러우라고 해요. 인간은 그런 거잖아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아무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내 무의식 속에 들어와서 아주 조용하게 내가 의식할 수 없도록 작용하고 있는 그 악령이 나의 온갖 부정적인 느낌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속까지 여러분이 진리로 채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도 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 놓고 또 목사님이 11조 안내면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일치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일치하지 않죠.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11조 내는 거 하고 안 내는 거 하고 기린 원숭이 애들 11조 하다가 한 번도 안 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는 악령이 또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돼. 그럼 뭐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또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있는 악령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내 마음 안에서 충돌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의식 안에서 여러분의 그 충돌 안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정직한 선택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저의 싸움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온 세상이 압도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저도 조금만 양보하고 또 뉴스타테스는 생명만이 중요하다. 그런데 또 이 세상은 뭐예요? 생명만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여요. 생명도 좋고 그다음에 개똥쑥도 좋다. 생명도 좋고 홍삼도 좋다. 생명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신뢰가 뭐예요? 완전히 분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셔서 뉴스타트 생활을 쭉 가실 때 가장 여러분이 힘들게 싸워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좋고 그런데 이거 요즘 새로 나오는데 강아지 구충제라는 것이 있거든 강아지 구충제가 생명입니까? 아마 강아지 구충제 지금 수만명이 먹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낳았다는 사람은 수만명 중에 뭐예요? 한두 명? 4만 명이 먹었다면 3만 9,999명은 안 낳았어. 왜 그럴까요? 왜 그 한 명은 낳을까요? 여러분 그 낳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강아지 구충제가 들어가서 여러분 암세포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돌아가게 하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본 요건 뉴스타트밖에 없어. 아, 강아지 구충제를 먹었더니 내 T세포 안에 있는 꺼져버린 유전자 켜졌어요? 아니지. 그래도 나아요. 그래야만 낫는데 이게 요상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무슨 요법? 요요법? 세상에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아닙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의식은 요 부분 밖에 5%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어요. 자, 왜 자기 오줌을 자기 오줌을 먹고도 진짜 암이 낫는다면 여러분이 여기 오실 필요 없죠. 여러분이 컵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컵이 없으면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이 오줌 마셔가지고 암이 낫을 수 있게 없게 그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니, 박사님 무엇을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화근을 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소변이라는 것은 뭐를 걸러낸 노폐물이에요? 피를 걸러낸 노폐물이에요. 우리 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설하는 배설물이에요. 그리고 그 배설물은 우리 뭐를 배설한 거예요, 소변은? 피를 배설한 거죠. 그렇죠? 피를 콩팥에서 걸러서 배설한 겁니다. 콩팥 안에 있었던 노폐물 콩팥 안에 있었던 노폐물 를 걸러서 배설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연법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소변 마시고 낳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낳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소변에 기똥차 물질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똥차도 그거는 한때 자기 피 속에 있었어 안 있었어? 있었죠. 그러면 나오기 전에 있을 때 안 낫지 와 한번 나왔다가 돌아갑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말이 안 돼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인간인데 그 인간을 신으로 믿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는 소변, 오줌 마시고 병이 날 수 있나? 나는 안 믿기는데 그런데 옆에서 마누라가 뭐라 그래? 여보 그래도 밑잡 온전 혹시 날 수 있을지 누가 알아? 당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보 여보 그래서 내 소원이니까 한 번만 들어줘. 그래서 남자들은 하기 싫은 일 마누라 때문에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딱 한 번만 마신다. 그래가지고 다 이걸 어떻게 마시냐. 그렇게 마셔봐. 절대 안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낫게 그래요? 진짜 낫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병원 치료 다 해보고 병원에서 이제 가망 없습니다.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뭐예요? 잡노신 이때가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예인데 사단은 하나님 대신 붙들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상이라 그럽니다. 수많은 치유 우상들이 있어. 네? 생명 아닌 것 어떤 물질적인 것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아닌 것 그래서 키신저도 낫다고 그러더라고 키신저도 낫다고 키신저도 낫다고 키신저도 낫다고 키신저도 낫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는 뭐 하여튼 뭐예요 누가 낫고 이러면 그게 뭐예요? 속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거를 미처 몰랐는지 이거를 옛날에 알았다고 하면 그 항암 치료도 안 받았을 텐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서 이제 나는 낫겠구나 라는 뭐예요? 믿음 그 믿음은 누가 주는 믿음이게? 그건 악령이 주는 거짓 믿음이에요. 그거는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식증 환자가 그 여자 환자가 35킬로밖에 안 나가는 여자가 86킬로라는 것을 뭐예요? 믿는 그런 믿음 확고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악령이 주는 믿음을 낫는다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암 환자가 되도록 한 되도록 한 건 누구요? 그 사람 지금 이 환자가 암에 걸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T세포의 유전자를 향하여 비추는 생명의 빛을 막아 버리는 게 누구예요? 악령이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이 유전자가 꺼져 버려서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일 수 없도록 한 것이 누구요? 이 장본인이 이 악령이요. 알겠죠? 그래서 악령이 다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항암치료하고 또 수술하고 또 방사선하고 좋아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아, 제발 했네요 이걸 한 서너 분 반복하고 나면 더 이상 병원에서 더 이상 우리들이 병원에서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치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그때가 이 악령에게는 아주 위기입니다 악령에게 위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드디어 뭐예요? 하하 인간의 의학으로는 나는 해볼거 다 해봐도 안되는거 보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구나 초인간적 차원의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뭐예요 얻는 입장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 거야 그래서 이 악령은 이 사람을 누구에게 빼앗길 수 있는 위기입니까? 하나님께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는 절호의 기회 악령에게는 최악의 기회를 악령은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를 망치기 위하여 온갖 잡것들을 다 총동원하는 소금을 대쪽에 넣어서 구우면 그게 뭐하며 좋을까 전 도대체 의학적으로 이유를 몰라 근데 그게 좋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버려 사람들이 왜 좋은데요 한번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소금을 하루에 꼭 뭐 20g 먹어야 된다 그러면 짠 것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피가 짜져서 여러분 피가 짜지면 어떻게 될까 당뇨병에 걸려서 피가 너무 달아지거나 소금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피가 너무 짜지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 피 속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될까 탈수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짜게 먹으면 물이 땡겨 안 땡겨 왜 땡겨요 세포들 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이 소금이 빼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래 당뇨병 환자도 당뇨병 환자도 맨날 목말라요 안 말라요 왜 피 속에 당이 많기 때문에 이 당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다 뺏어가 그러니까 세포들 속에 있는 물이 부족해 그걸 탈수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러니까 세포가 살기 위해서 물이 땡길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의학적인 정규 의학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안 해요 의사들은 그런 소리 절대 안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믿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대학 나오고 공부도 잘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파지면 또 두려워지면 무조건 믿고 싶어도 그것이 악령들의 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뉴스타톰은 뭐에요? 싱겁게 먹어라 물 많이 마셔라 정반대에요 아니에요? 정반대죠 왜? 왜 죽염이 좋아요? 저는 죽염 절대 안 씁니다 왜? 죽염이 무슨 뭐 조금 좋은 점이 뭐 있겠죠 그래도 일부러 제가 뭐 그런 좋은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선물이라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 이라고 보내주는데 홍삼도 보내오고 무슨 액기스도 보내오고 그런 거 보내시면 저는 전부 뭐예요? 어떻게 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신뢰를 손해볼까 봐 어떻게? 미안하지만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하고 뭐만 있으면 된다 주의해요? 생명과 뭐만 있으면 기본 여건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못할게 그게 뭐가 있겠느냐 라는 정도의 신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게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거에요 그래서 점점 먹혀 들어가면 결국 나중에는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장 안에는 온 수십 가지의 좋다는 것으로 꽉 채워지고 여러분 마음도 채워지고 생명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에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푸레기로 잡을 심정 그러다가 야 뉴스타트 소문을 들었어 아 그럼 설악산에 가볼까 하고 있던 참에 이 사람이 설악산에 가면 큰일이야 누구의 입장에서는? 악령의 입장에서는 큰일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가지고 확 기뻐하면서 유전자가 막 켜지면서 회복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악령은 악몽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요법에 성공한 사람 오줌 마시고 낳은 사람 딱 소개를 시켜줘요 그러면 아 그거 참 좋겠습니다 아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무료 여기서 그냥 무료로 흘러나오는 거야 이 화장실로 갈게 어디로 들어오면 돼? 여러분 사람이 병기입니까? 그런데도 지푸레기라도 잡을 심정이 돼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인간이란 것은 웃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뢰로 자기 소변을 받아서 마셨다 하면 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수락산으로 안 갈거야 그렇죠? 그거에요 여러분 그 투쟁입니다 그럼 이 악령이 이 사람의 오줌을 마시면 자기가 시킨 대로 마시면 이 악령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쉬워 이 사람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악령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비켜줘요 슬그머니 나가요 그러면 이 악령이 뭐를 맞고 있었습니까? 생기를 맞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꺼져 있었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령이 오줌을 마시게 해 놓고는 어떻게? 빠져줘요 그러면 생기는 뭐에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꺼진 유전자를 키워주니까 낫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낫 버려요? 아니에요 또 좀 있다가 뭐에요? 애가 또 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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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 권리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쫓겨난 게 아니라 뭐에요? 자기가 나간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란 말은 성령이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뭐에요? 아직도 이 사람에게 성령이 안 와서 비어 있어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일곱 귀신들 다 모아 가지고 들어오니 나중 형편이 뭐에요? 처음 형편보다 형편 없어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악령이 피해 준 거를 야! 요요법이 진짜 효과 있네 이렇게 인간을 속이는 거야 이렇게 인간을 악령들은 뭐처럼 갖고 노는 거라? 장난감처럼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 악령들의 장난감 신세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시라 그게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구충제를 먹어도 낳아야 될 이유 없어 낳는다고 사람들 낳기만 하면 그래? 그게 다 진리를 모르면 학령들이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 딱 돈만 쓰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씩 또 낳게 해줘 또 어머머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면 어떻게 그 의식은 5%밖에 안 되고 무의식이 95%라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냐면 옛날에는 인간의 의식이 100%라고 생각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의식이 없으면 뭐예요?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점점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취학이 발달해 가지고 전신 마취를 탁 하니까 의식은 거의 완전히 없어져 버려 배를 째도 몰라 그 의식 없는 거죠 이제 없는데도 인간의 유전자들은 어떻게 싹 활동하고 있는가 그건 누구가 활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거지 그래서 우리는 5% 가지고 잘난 척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그런 5%의 인간적 지식을 가지고 풀면 각자마다 다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 무의식 속에서 하시는 95%의 무의식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은 유전자의 활동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자를 다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들으면 절대로 아마 찬성하지 않을 거에요 신학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과학은 우상이 아닙니다 과학은 어떻게 과학자들은 언제든지 실험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 뭐에요? 이거 바꿔버려요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과학은 그런데 신학은 전부 주관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에는 반드시 성경 해석에는 반드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95%의 무의식 안에는 하나님도 활동하시고 악령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령의 활동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이 5% 의식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 박사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의식적으로는 느껴져도 그런데 안 믿깁니다 이거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방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해를 없애야 돼 이 방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자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만 가지고는 또 잘 안 돼요 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더 확실하게 이야 하나님의 사랑 역시 무조건적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아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무조건적이에요 11조를 내야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는 말도 결국 그게 오해구나 여러분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배우신 11조는 전부 조건적 11조입니다 11조도 알고 보면 무조건적 11조예요 무조건적 11조 이런 게 있을까? 조건이 없이 11조 내는 거 그게 이제 진짜 그거를 말라기서에서는 온전한 12조를 거려요 조건적으로 내는 건 그건 뭐예요? 폼생폼사야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돌려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요? 그렇죠? 제가 무조건적 11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깊이 해 보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11조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의사로서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국 박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그 10%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이거 세금 띄고 내야 됩니까? 세금 띄기 전에 10%입니까? 세금 띄기 전에 10%가 굉장히 커요 수입이 많으면 미국에서는 세금이 40%입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천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 40% 내면 600만 원에 대한 10% 하고 세금 띄기 전에 천만 원에 대한 10% 하고 세금 띄기 전에 천만 원에 대한 10% 하고 이거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행히 세금 띄고 난 후에 하락해서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신앙이 이래 가지고는 웃기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 정말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다 없어졌죠 왜? 그게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 제가 그 목사님이 세금 띄고 난 후에 10% 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 좋아하는 내가 참 웃기더라구 이래 가지고 무슨 내가 뭐 신앙 현실적으로는 좋은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을 솔직해야 돼요 저는 이런 점이 있으면 야 내가 웃긴다 이게 뭐냐 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게 성령이 상구야 너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저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돼 11조 딱 내놓고 나는 세금 띄기 전에 냈다 그러면 또 교회에서 또 폼 잡네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참 웃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무조건적 11조라는 게 뭡니까 제가 한 분은 우리 손자 어릴 때 우리 딸이 손자를 철저히 뉴스타트로 아주 건강하게 잘 키웠어 그래서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사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손자가 감기가 걸리거나 감기끼가 있거나 이러면 감기끼 있을 때 아이스크림 주면 이건 감기가 좀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손자를 만났는데 손자가 저한테 할아버지한테 화소연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지금 감기끼가 조금 있고 그래서 지금 무려 두 달 동안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다 엄마한테 얘기해 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 할아버지는 좀 이해해 주실 수 없겠냐 물론 아이스크림이 건강식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안다 그러나 지금 네 살짜리의 심정을 좀 자비롭게 헤아리셔서 이렇게 먹고 싶어 죽겠는데 오늘 아이스크림 사주실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사주실 역시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무조건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을 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짠돈이 없고 그래서 누가 치료비로 백불짜리로 삼천불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백불짜리밖에 없어 아이스크림 한 개 이불이었어 그때 백불짜리로 하나 꺼내주니까 아가씨가 뭐예요? 잔돈은 한참 세잖아요 10불짜리 9개에다가 1불짜리 8개 한참 세자 17장을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감동한 거야 할아버지는 돈 한 장 줬는데 이 젊은 아가씨는 뭐예요? 아이스크림 주고 또 돈도 이만큼은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준 돈이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돈 한 장 가지면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사느냐 그래서 50개 산다 그럼 50개를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면 4년 그렇죠? 4년 2개월을 먹어 세상에 걔가 지금 이제 네 살이 될까 말까 한데 자기가 뭐예요? 여덟 살 때까지 먹을 돈이 있고 한 장 백불 백불 있으면 여덟 살 때까지 아이스크림 먹어 근데 그 돈이 할아버지 주머니에 몇 장이 있냐 그거 다 꺼내서 보여줬죠 그랬더니 이거 다 있으면 한 장에 50개월이니까 이게 10개월이면 뭐예요? 500개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000불이니까 500개월 곱하기 3 앞으로 1500개월의 아이스크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돈을 할아버지가 가지고 뭐예요? 있어 그 이 자식이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와 할아버지는 재벌이래 걔네들은 아이스크림 가지고 재벌 수준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 마 할아버지가 차도 사줄 거고 다 해 줄 거에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 1500개월이면 세상에 몇 년이에요? 백 년이 넘어 백 년이 넘어 아이스크림 사전을 아이스크림 사전을 다 맛있게 먹는 거에요 그래서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얻어먹고 싶더라고요 왜 얻어먹고 싶었을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얻어먹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뭐에요? 할아버지도 한번 먹어봐 요거야 그러면 끝내주겠어 그때 할아버지 한입만 줘 봐 그랬더니 아 할아버지 이거 두 달에 한 번 차 먹는 건데 이번만은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할아버지가 사준 거 받아서 행복하지? 그렇대 그럼 할아버지는 너한테 사줘서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 받는 행복도 있고 주는 행복도 있어 근데 너는 지금 받는 행복 하나밖에 모르고 나는 주는 행복 하나밖에 없어 만약 네가 할아버지한테 조금 나눠 준다면 너도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나도 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하자식이 아주 난처한 입장인데 그래도 이거 두 달 만에 한 번인데 그리고 오늘 자기 기분은 할아버지는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자기 입장에서는 주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으면 할아버지한테 괜히 한 입 나눠 줬다가 손에만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포기하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네가 할아버지한테 나눠 주고 전혀 주는 행복을 못 누린다면 할아버지가 보상할게 아이스크림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하나 더 사 먹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돈 많은데 할아버지 돈 가지고 사 먹으래 그래서 제가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다고 그랬더니 다 똑같아 전 뭐라 그럴게 아니라고 그래서 한번 시험해 봐 일단 줘 봐 손해 볼 거 없잖아 네가 주는 행복을 못 느끼면 내가 아이스크림이니까 물어 낼 텐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손해 볼 건 없으니까 자식이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조금만 먹으래 조금만 먹고 음 맛있다 그래서 한 톤 올렸어 음 맛있다 그랬더니 자식이 다 아이스크림 들고 저를 보더니 저를 보더니 그렇게 맛있어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할아버지한테 주고 나니 행복해 안 해 그랬더니 자식이 행복해 그러면서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게 무조건 적십조야 두 번째 11조는 그런 거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은 조건적기 때문에 11조 안 했다가는 혼난다 그러니까 내긴 내는데 세금 띄고 내자 신앙의 순수성이 결여되버린 거예요 내 무의식은 편하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의 무의식 속이 편안해야 됩니다 맑아야 돼 맑아야 되려면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는 또 한편으로 11조 얘기할 때는 뭐예요? 안주면 혼난다 안주면 언제 하나님이 혼낼 줄 모른다 뭐 그런 간증 많더라고요 11조를 안 냈더니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노님들 병원에 병문 안 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혹시 11조를 안 냈냐고 이런 사건 여러분 이제 그런 차원은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죠 여러분은 모든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해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과 사실상 상반되는 이론을 그런 혹은 교리를 우리가 많이 버리지 뭐예요?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적으로 옳다고 해도 믿기지를 뭐예요? 아는 거야 왜?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조건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내 무의식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야 왜? 그런 11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형벌의 문제 이런 게 정리가 뭐예요? 정리가 깨끗이 안 되면은 여러분 계속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에 상충되는 그런 어떤 제도, 교리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믿음이란 것이 확고하게 올바로 설 수가 없고 자꾸 방해를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암이야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암과 싸워서 뭐예요? 이겨야 돼 그러면은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을 100% 순수하게 순도 100%로 받아들이게 해야만 어떻게?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식적인 강의로 설명은 아무리 끝내주게 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성경으로부터 오해하는 것을 하나님 벌주신다든가, 하나님 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11조 안 내면 큰일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11조 안 내는 사람이 될까? 더 잘 내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 속에는 형벌이 없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변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니에요? 아 그렇지 맞자 이렇게 되면서 무의식 속에 있던 악령의 거짓이 자꾸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의사로서 뉴스타트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어쨌든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생명으로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주위 사람들 중에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제가 표면적으로는 아이고 큰일이네 이래 쌌거든 근데 저 속 진심으로는 어땠는지 아세요? 아이고 잘됐다 왜 잘될게? 그 사람이 걸렸으니 내가 걸릴 확률이 줄었다 세상에 그랬다고요 다른 사람 다 안 걸리면 내가 암 걸릴 확률이 높아져 안 높아져 그런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한테는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와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능력이 온전히 뭐예요? 나타나서 암만 낳은 게 아니죠 암만 낳은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받아 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 이분까지 그냥 동시에 뭐예요? 제가 이런 분을 봤다니까요 2개월 안에 죽습니다 이분은 진짜 2개월 안에 죽을 수 없을 만큼 온 몸에 암이 퍼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뉴스타트에 와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로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냐는 두려움이 없고 형벌이 없구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의 한 거 듣고 또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써놨다고 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캐놓고 또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움 저는 그런 거 나오면요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이 서로 모순인가 그런데 이게 모순일 리가 없거든 내 눈에만 모순으로 보이지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이게 모순 아니지요? 하나님 저는 모순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순 아니도록 다시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주시면 제가 이걸 다시 이해해야 해요 11조 문제도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도 여러분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두려운 거 있고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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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서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금순씨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놀라우면 어머머 그래요 어머머 뭐가 뭐예요?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야 겁나게 좋네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겁나게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벌수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람은 겁나게 좋은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없어 와 이럴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 친 이유가 뭐예요? 와 그러네 정말 이럴 때 여러분의 무의식이 청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박수 칠 때 이래서 우울증도 없어지고 이래서 뭐예요? 중독성도 없어지고 이래서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면 내가 이때까지 담배가 마약이 술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 하나님 받아들이고 보면 뭐예요? 이 좋은 게 이 겁나게 좋은 하나님한테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령에 취하는 것을 독주에 취한다고 그럽니다 성령은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내리면 뭐예요? 와 기쁨에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 정말 옳습니다 이것은 참나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거짓나예요 그건 사실 믿기지 않지 그러나 그것은 참나가 아니고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거짓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 뉴스타트 투병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악령들과의 투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금숙 씨 말대로 한 톤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악령들이 흐헤 하면서 나를 쑥스럽게 할 때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악령은 너는 이런 존재에 불과해 그럴 때 그거는 내가 아니야 그거는 뭐예요? 악령 네가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나는 뭐예요? 한 톤 더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지경에서도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참나라고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그거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웃을 줄은 몰랐어요 얘기를 하자면 긴 얘기인데 제 과거 태어날 때 제가 두 살 뭐 이럴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제가 그냥 두려움에 항상 두려워 무조건 두려워 상구는 그래서 밤마다 두렵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때 불병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온갖 병이 그러니까 열다섯 가지 병이 생기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참 애가 괜찮은 애 같은데 완전 주눅이 들어가서 기가 푹 죽어서 다른 애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스갯소리 하면 상구는 뭐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애였어요 이런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데요 절대 가망없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 자식을 감투를 하나 씌워 주면 기가 살아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를 반장 하나 뽑고 부반장 하나 선출하고 했는데 제2부반장이라는 감투를 억지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담임 선생님 직권으로 이상구를 제2부반장으로 감투를 씌었다고요 그러면 야 나는 제2부반장이야 어깨 힘주고 그러면 살아날까 봐 그래서 당선 소감을 저는 당선이 아니지 저는 임명 소감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세 번째로 나가서 다리가 두두두두 제가 뭐라 그럴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애들이 막 웃고 담임 선생님이 막 철저히 똥 돼버렸어 그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방과 후에 교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상고야 내가 너 변화시키려고 한번 시도해 봤더니 안 되네 근데 변해야 된다 담임 선생님 사랑이 느꼈죠 담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변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면 변화가 될까 그래서 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집으로 책가방 들고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까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저도 아주 기분 좋게 웃어 보고 싶었어요 좋다 그러면 첫 단계가 뭐예요? 웃는 연습이다 그래서 그것이 상고라는 인간을 확실하게 변화시킨 계기가 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똥대 가면서 까지도 뭐예요 저를 그렇게 한번 감투를 한번 씌어 줬다면 그 사랑이 그래서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거울을 다 펴 놓고 이 표정이 굳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억지로 그렇게 힘들어 변하려니까 그게 무슨 과정이에요? 번데기가 뭐예요? 고치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크으으으욱 어려워 응? 그래서 안 웃어지는 것을 억지로 크으으으 웃으니까 어떤 놈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크으으으으윽 하는 거야 그때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 아하, 변하고 싶은 상구가 있고 변하지 못하게 하는 상구가 있구나. 변하고 싶은 상구가 참 상구야. 그때는 악령이고 성령이 몰랐을 테니까. 그러면 변하기 싫은 상구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밟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할 때 변하기 싫은 상구가 시끄러워지지 않는다. 그게 고축을 빠져나오는 투쟁이에요. 그 투쟁을 반드시 잊고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학교 갔더니 애들이 이제는 이 새끼 좀 달라졌다. 그러고서 선생님들이 웃기 소리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자유야. 누구로부터의 자유야? 악령으로부터의 자유야. 그때는 악령이 악령을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성령의 역사죠. 교회에 안 댕겨도 성령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희망이 있구나. 되는구나 이거. 여름 방황이 됐어. 그래서 우리 외가집에 가서 큰 사과 과수원이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우리 외가집 과수원 진짜 저 멀리 바다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한 1km 바깥에 바다가 동해 바다가 보이고 저 멀리 문수산이라고 큰 산이 보이고 거기 가서 제가 탁 서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름 방학 끝나고 개학해서 돌아갔을 때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야호를 처음 시도해 봤어. 그러니까 메아리가 돼가지고 산울림이 돼서 내 목소리가 나한테 돌아오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스럽더라고. 내가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번데기가 뭐예요? 아니라 나비였구나. 나는 진짜 나비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웃는 연습 으아하하하 그래가지고 방학 끝나고 학교 와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웃으게 소리 재밌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 자리는 어디에 계세요? 맨 뒷줄이에요. 키가 크니까. 그래서 제가 저 맨 뒷줄에 앉아서 하여튼, 하여튼 상고아이가 그때부터 제가 인생을 보는 눈이 확 눌러지고 자기를 극복했어요. 그 악령이 가득 그 틸 속에 있는 나 드디어 꽃을 뚫고 딱 나온 거예요. 참 상고.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제가 그때까지는 교회도 나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뒤를 돌이켜보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결국 이래서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 은혜에 풍성하심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구절을 에베소스 2장의 구절을 보면 저는 이야 맞아 사도바울도 이런 그를 느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승리하신 하루인데 하루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한 톤 올린다는 얘기를 조금만 다르게 표현해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부터는 한 톤 올릴 수도 있고 좀 약간의 주책이 참 주책 못 부리게 생겼어. 그렇지? 그렇게 착하게 생겼을 수가 없어. 그래도 한 톤 올려 보세요. 네. 내 큰 소리로 좋았어. 내 소리에 힘이 들어갔어. 할렐루야. 아시켰죠? 돼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켰죠? 빌라 4층에 직장 여성이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도 불이 붙었어. 그래서 소환관들이 와서 이제 그물을 치고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빨리 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저녀가 뭐라 그러냐면 반주만 입었기 때문에 못 뛴대. 가슴이 다 노출돼 있고 이거 어떻게 뛰냐? 지금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게 더 큰 문제야. 쑥스럽다는 거야. 그 쑥이 뭔데? 그래서 소방관이 아무리 애굴복걸을 해도 안 뛰는 거야. 지금 이제 이게 시간이 이제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이제 꼼짝달석 없이 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가 그때 아마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영감을 주셨던 것 같아. 소방관 아저씨가 뭐라 그랬게? 지금 안 뛰면 반주도 탑니다. 반주도 탄대. 반주도. 이 아저씨가 큰일 났어. 반주도 탄다고? 그래서 어떻게 뛰어서 살았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동화일보 3면 톱으로 나왔어. 용감한 여성. 반주바람에 뛰었다. 용감한 여성이다. 반주바람에 뛰었다고 흉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악령은 그 흉본다. 남사스럽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로부터 자유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한글자막 by 한효정